다음 스트로크, 업 스트로크를 연결동작으로 치면서 코드가 바뀌기 전 마지막 박자는 그냥 손을 떼서 개방연을 치면서 다음 코드를 준비하는 연습을 해보셨고요. 지금과 같은 8분음표 패턴으로 당신만이 곡 전체를 연습해보겠습니다. 쭉 연습해, 쭉 들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속도로 충분히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 lives round 7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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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